음악 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강사 이종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험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편 맨 앞에는 이제 도대체 보험이라는 게 뭐냐?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뭐 이제 보험의 필요성은 위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혹시 모를 위험, 사고, 재해, 재난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예기치 않게 병에 들 수도 있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도 걱정되고 뭐 다양한 고민들이 이제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고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는요. 위험관리라고 하는 이 저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잘 관리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보험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될 이제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일반 이론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첫 번째 챕터 제목은 이렇게 이제 위험관리와 보험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에 대한 일반 논을 일단은 첫 시간이라 잘 해내야 되잖아요. 보험의 목적이 뭐고 보험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보험에서 다루는 위험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예금편에서는 금융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그때 말하는 이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게 네인저라기보다는 이거는 리스크다. 그래서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뭐 이런 거다. 라고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이 그런 어떤 그 막 펀드 가입하고 이러는데 돈 잃으면은 어떻게 하지 걱정되니까 그럴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에서 그거를 카파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서 다루게 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특히 우리가 어떤 막 도박하듯이 내가 뭐에 어 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저 미천을 건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행위에서 초래되는 그 리스크를 보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하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 다루는 위험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험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험이란 무엇이냐. 위험에 대비한 상부상조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 또 도움을 받는 이런 이제 상부상조정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한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내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호부조한다라는 개념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상호부조한다는 게 어떻게 됐냐면 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요. 암에 걸려. 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치료비 같은 것들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치료비도 있겠지만은 내가 소득을 위한 경쟁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말미암은 어떤 그 경제적 부담이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우리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위험을 좀 덜어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나만 아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제한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위험 중 한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암에 걸릴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확률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는 한데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암에 걸릴 확률 반 안 걸릴 확률 반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확률을 모릅니다. 내가 암에 걸릴 것인지 안 걸릴 것인지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건데 거의 이 게임은요. 0대 100 게임이에요. 뭐 아니면 돕니다.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고 걸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위험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설마 나한테 그런 게 오겠어? 라고 이제 설마 설마 하는 생각으로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걸 미뤄두기도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설마 하기에는요. 그 확률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다행스럽게 보험료도 안 냈고 그리고 내가 암에도 안 걸렸다. 그럼 정말 최선의 결과가 나온 거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심리상태가 그렇대잖아요.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부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막 차오르다가 그러다가 약간 타협하는 마음도 생겼다가 막 우울해졌다가 결국에는 수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서 보는데 그만큼 말이죠. 그 누구도 내가 암에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하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누군가는 암에 걸리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 이거는 확실하게 또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냐. 이게요. 개인 차원에서는 암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아예 안 걸리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 1년에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가 암에 발병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전 국민이 만약에 하나의 단일한 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는 암에 걸릴 거다라는 게 이미 그게 추산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추산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암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줄 수 있는 돈이 얼마면 될까? 이거를 이제 산출해낼 수가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얼마씩 십시일반에서 분담하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역산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한 보험료 수준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보험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에요. 이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들 전부 다 건강보험의 체계로 다 이제 흡수해놓고 그래놓고서 여기에 이제 국민 전체의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근거를 둬서 어느 질병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국가가 책임져주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잖아요. 이것만큼 전 국민이 다 이제 가입하게끔은 못하겠지만 일반 보험회사들 사적인 보험회사들도 여기도 개략 얼마 정도 가입자를 모으면 그 안에서 몇 퍼센트가 암에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계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보험회사들도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의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지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여럿을 모아놓고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의 통계치로 미리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응 논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대수의 법칙 큰수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손실을 그걸 제가 암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카트니엄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야 내가 설마 암에 걸리겠어? 그리고 암보험도 가입 안 하고 아예 그냥 보험도 하나도 없이 그냥 버티는 것보다는 다만 그 소정의 암보험료를 내면서 그러면서 혹시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난 든든한 백이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됐다가 암에 안 걸리면 보험료를 낸 것이 날라가니까 그거 좀 아깝긴 하지만 혹시 모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 요금처럼 그 돈을 썼다라고 그냥 마음 먹어버리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몇 퍼센트 국민의 몇 퍼센트가 암에 걸릴 때 그 몇 퍼센트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불행이 있더라도 불행은 불행이죠. 불행은 불행이지만 그것으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곤궁함을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암보험에 들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막상 암에 걸리는 불행을 맞이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질이 이 보험에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상조 정신이라는 말도 하고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됐죠? 보험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험을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만 가져본 겁니다. 아 이런 이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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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는데 아 그렇지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거나 다른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혹은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에게 여기 보험자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에게 손실 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아니면 도인데 도가 될까 봐 내가 도가 될까 봐 그럴까 봐 이 위험을 보험회사 혹은 보험회사의 그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나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보험을 전가해서 이 위험을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시켜서 나도 일부 자기 부담을 했지만 이제 막상 이런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이제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이란 피의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의보험자의 위험을 모아놓은 집합체가 되는 것이다. 피의보험자 위험의 집합체가 바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몇 퍼센트씩은 1년마다 꼬박꼬박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보험이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미리 예측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넘어서는 정도의 보험료를 다수의 사람들한테 조금씩 쪼개서 걷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 거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상품이 유지가 되니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의보험자들의 위험을 모아놓는 것과 같다. 이런 개념 정의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의 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이미 뭐 말이 다 된 것 같은데 설명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불확실 거예요. 그걸 제가 뭐 아니면 도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결과에 도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한 손실을 갖다가 이거를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보험은요. 이렇게 이미 발생해버린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해 줄 수는 있는 건데 보험 그 자체가 손실의 발생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보험에 들었다고 내가 암보험 들면 암에 발병할 것이 발병을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발병을 할 건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같은 것들을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에 금전이 없어서 부족해서 받아야 될 치료를 못 받고 혼자 끙끙대다가 그죠? 이걸 치료를 못하고 이제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방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보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보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위험 이후에 파생될 파급될 그 이후에 영향들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보험의 특성은 예산치 못한 손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집단화하는 것이다. 집단화 집단화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산하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 사람한테 십시일반 분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을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전가한다는 얘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요. 다른 사람들 혹은 보험회사 다른 표현으로 보험자에게 분산을 시킨다. 이들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비춰보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을 쪼개어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손실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로또가 아니잖아요. 어? 오히려 보험 가입하고 있다가 내가 질병에 걸렸더니 대박이 터져서 내가 어? 부자가 됐어요. 이런 것까지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나한테 닥쳐올 수 있는 그 위험 어? 이 불안함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활용돼야 되는 거지. 이것이 무슨 막 어?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누구한테 몰아주는 복권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복권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권은. 복권들 많이 사세요? 제가 옛날에 복권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 복권을 안 사버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남들 같은 복권 한 100장쯤 샀을 수 있는 꿈을 꾸고도 네. 그러고도 저는 꿈이라고 하는 게 나의 상상력의 소산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믿는 편이어서 어? 그래서 이제 복권도 안 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런 꿈 꿨다고 자랑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복권이라는 거에 이치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것도 십실반 돈을 쪼개서 누군가한테 전달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험하고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거는 뭐냐면 위험에 닥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잖아요. 거둔 돈을 갖다가 몇몇한테 확 몰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 일확천금의 꿈을 실현해 주는 거죠. 그게 복권의 이치입니다. 그걸 중간에 복권 판매업자 같은 데들이 매개 역할을 중개 역할을 그냥 하는 거죠. 자기네가 수수료 일부 남겨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매개해주는 매개업자 수수료 매개업자가 생기는 수수료가 안정적인 거죠. 그건 안정적 수익원이 돼요. 그렇게 되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은 평생토록 복권에 한 번도 제대로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확천금의 꿈도 아주 만의 하나로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냥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기분 좋게 누군가에게 몰아주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혹시 모를 그 행운에 기대 보는 거지 이것이 이제 그 이외에 그 어떤 추가적인 기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 누군가에게 닥쳐올 불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치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보험이라고 하는 성격이 복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접근해 보자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손보상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손보상에 멈춰야 되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투기적 목적으로 보험을 활용해서도 안되고 어 어느 만큼의 투자의 성격을 가미시키는 것까지는 또 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변액보험 같은 것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운용을 해서 운용을 해서 거기 성과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배당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적 배당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런 성격까지는 우리가 부여를 하더라도 복권처럼 이걸 갖다가 그냥 몰아주거나 혹은 투기적 목적으로 이 보험을 활용하기는 못하게 하는 거고 그거를 여기서 표현하기를 도덕적 혜의를 방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에 닥쳤을 때 불행을 회복하는 정도만 주면 어 보험금이 나오면 그러면은 도덕적 혜의 내가 일부러 질병에 걸리려고 노력한다든가 사고에 맞닥뜨리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추가적인 이득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일확천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쪽으로 설계를 한다면 그러면은 야 내가 한번 다치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될 수 있어 나 몇 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도덕적 혜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선보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손실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시 사전에 결정한 금액만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손해라고 하는 게요. 얼마 너치까지 신체적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참 안타깝지만 보험에서는 그런 계산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그 사람의 재산 상태 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이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를 따지죠. 따집니다. 따지는데 그거를 이제 보험에서 하는 방식은 이 사람의 여유가 있으면은 더 큰 액수에 보험가액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왔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령해야 될 보험금을 산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부의 격차 같은 것들이 보험금으로도 연결되는 면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내가 조금 소득 수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해서 보험금 수령액수를 늘려놓는 것도 가능하긴 한 시나리오죠. 그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되는 것인데 어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말이죠. 이게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에 손해배상을 해주라.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소득 수준이나 남은 여생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금전으로 환산해버리기도 해요. 참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기준을 여기다 적용해버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이런 판단을 어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신체적 손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신체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한한 거죠. 신체적 손해는 그건 돈으로 환산하기가 참 애매하고 그 생명이라는 거 그 가치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식 수준으로 놓고 보자면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걸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해놓으면은 보험상품이라는 것을 유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사전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 결정해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신체적 손해를 이제 메워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내야 될 보험료 수준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금도 나중에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요. 미술품의 파손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의 그림이 있다고 쳐요. 피카소의 그림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이건 진짜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어서 얼마까지 불러볼래? 야 담벼봐 이러고 경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얼마요? 그럼 옆에서 저는 얼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딱 얼마짜리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생명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지만은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미술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 보험 가입해놓거든요. 근데 그럴 때 피카소 그림이 예를 들어 도난이 됐거나 훼손이 됐다 칩시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는 자기네가 가입해놓은 보험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액수까지만 받는 것이지 이 피카소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그 가치만큼을 다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는 보험 계약 시 사전에 결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손보상의 원리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서적 가치의 훼손 정신적 괴로움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험을 통해 보호받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건 보통 어떻게 해결해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가해 행위를 했다면 그 가해 행위를 한쪽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자료를 청구하죠. 위자료를 보태서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보험 안에다가는 그런 거를 녹여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서적 가치가 훼손됐다. 정신적 괴로움이 얼만큼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준다. 보험으로 다 메꿔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보험사고를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십시일반해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십시일반해 줘야 되는 액수 자체가 너무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보험으로 이 사람의 정신적 손해까지 다 메꿔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보험료도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공동으로 나누어서 분담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오히려 이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대처할 때에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이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사람들이 야 이거 보험료가 너무 세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만에 하나의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금 보험료 내는 것도 나 못하겠어 도저히 이거 너무 비싸서 나 못하겠어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은 보험의 이 이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위험이 고스란히 개인들한테 다 그냥 정가가 되는 어 자기의 위험은 자기가 다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이것저것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실손보상 그것도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제외하고 이제 실제로 타격을 입은 그 경제적인 측면만 메꿔주는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대수의 법칙 아까 말씀이었던 그거예요.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동전 던지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럴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사실은 반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동전을 그냥 던지는 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연히도 우연히도 앞면만 여덟 번 나오고 뒷면은 두 번 밖에 안 났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앞면만 여덟 번 나오는 게 세상에 있지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내가 동전을 열 번 던져보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전을요 200만 번쯤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200만 번쯤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앞면이 나온 거 반 뒷면이 나온 거 반 이렇게 수렴되어진다는 거예요. 횟수를 늘리면요 평균치로 찾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좀 어려운 사회과학적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요. 이게 통계적 회귀요인이라고 해요. 통계적 회귀요인 흥미롭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3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6월 모의고사를 개판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평소에는 수학이 1등급이 나오다가 6월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한 4등급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급하게 유명한 학원 강사 수학 선생님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액수를 과외비로 주고 과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 9월 모의고사에서는 점수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실제 수능을 11월달에 볼 때에도 점수가 잘 나와서 1등급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부모는 뿌듯할 거예요. 아 내가 네 인생 구제해줬다. 너 수학 4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어? 이 엄마 아빠가 돈 써가지고 너 1등급으로 회복시켜줬어. 너 평생 고마워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외를 시켜준 선생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내가 좀 몸값이 비싸긴 한데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야. 얘 4등급으로 떨어지네. 내가 대번 1등급 만들어줬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잖아요. 얘가 원래 1등급 맞던 애였다며. 1등급을 계속 맞다가 갑자기 4등급으로 떨어졌으면요. 그 4등급으로 떨어질 때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시험을 다시 보잖아요. 시험을 또다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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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원래 자기의 위치인 1등급으로 되돌아 가요. 내비로 둬도 내비로 둬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과외를 붙이고 돈을 쓰고 막 난리를 펴가지고 얘를 1등급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비를요.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불안함이죠. 공포마케팅이잖아요. 공포마케팅.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러다가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난다. 공포마케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또 경제적 창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다 이게 입증된 이론들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이 이게 뭐라고요. 표본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치로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표본이 작으면 그때는 튀는 값들이 막 튀어나와. 그런데 표본을 늘리면 표본을 아주 크게 만들면 대수 즉 큰 수로 만들면 그러면 이게 평균치로 근접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튀는 값들이 나오지만 이거를 사회 통계적으로 보면 야 전국에서 암이 걸릴 확률은 몇 퍼센트야.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대수의 법칙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다면 보험을 설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을 시중에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기출되었던 내용으로 위험을 좀 구분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순수 위험이라 그런 게 있고 투기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상품에 우리가 막 펀드 같은 거 가입한다. 이러면요. 그때는 투기적 위험이에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건 이제 투기적 위험이 됩니다. 내가 먹으면 왕창 먹고 이러면 왕창 이른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 복권, 도박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불확실성의 결과가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로 그냥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보험이 보장해 주기는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거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보험이 이제 그 대상으로 삼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위험 쪽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뭐요? 이것은 위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이 있으되 반대편으로는 내가 그 확률상으로는 되게 대박이 터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고 나한테 순수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네인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로스 오니 리스크라고 표현해서 네인저와 같은 의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조기 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건의 발생 결과가 손실만 유발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순수 위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이 곧 손실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사건이 벌어지면 손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험상품은 이런 순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른 분류인데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 정태적 위험은 다른 말로는 개인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요. 이게 자연재해, 화재, 상해, 사기, 방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늘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발생을 하고 어느 시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정태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태, 동태 그럴 때 정태는 멈춰있는 거 동태는 움직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태적 위험은 야, 그게 조선시대건 뭐 아니면 고려시대건 지금 현대사회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이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움직이지 않는 위험이다. 정태적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위험은요. 개인들을 상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개인적 위험이다라는 말도 같다.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순수 위험적 성격이 좀 강하니까 얘들은 이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봐보세요. 자연재 보험 대상이 되죠. 화재, 상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나 방화 이랬는데 뭐 이런 경우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으로 어느 만큼은 커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별적 사건 발생은 우연적 불규칙적이지만 집단적으로 관찰하면 이것도 대세 법칙에 따라서 일정한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은 이제 보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태적 위험은 그 시대상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 사회상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은 움직여요. 지금은 이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런 위험이 없었다거나 그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위험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위험이구나 동태적 위험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 물가 변동 생활 양식의 변화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정치적 요인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가 있는 위험이다. 어느 특정 시점 어느 특정 사회에서만 닥칠 수 있는 위험 이런 걸 우리가 동태적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요. 불확실성. 어느 시기에는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위험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는 위험이니까 어떨 때는 위험하지만 어쩔 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자면 얘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냥 일반적인 리스크 우리가 투자 투기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오로지 위험이기만 한 여기 순수 위험과 그 다음에 그 위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개인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라고 하는 정태적 개인적 위험만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의 조건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위험이 개인에게 올 거지만 이 위험이 어떤 개인에게 찾아갈지는 모르겠다 해요.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불안해지는 거죠. 다 같이 미래 위험에 대해서 공포가 생기겠죠. 그러면 보험 가입을 할 여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건물 화재 자동차 접촉 사고 등과 같이 유사한 속성의 위험이 발생에 연관이 없는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위험이 누구를 찾아갈지를 모르겠다.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선가는 그런 일들이 툭툭 터지고 있다는 거고요. 대세 법칙을 적용해서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보험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이어야 됩니다. 손실 사고 발생이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며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일 때 그것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그랬습니다.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요. 손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해 정확한 보험금지금 및 적정 보험료의 산정이 가능해야 보험으로 편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 보험료 준비금 산정을 위해서 손실 사건의 발생 확률을 우리가 대세 법칙에 따라서 추정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어 있네요. 재난적 손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 혹은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이어야 된다. 위험분상기법이 발달하고 보험사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해서 전가가능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천재지변 전쟁 대량실업 등 재난적 손실을 배제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천재지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화재보험 같은 걸 들었는데 화재보험이 뭐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화재가 일어났다. 뭐 예를 들면 번개를 맞아가지고 우리 집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커버해줄 수 있어요. 보험으로. 화재보험으로. 그런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인근에 뭐 도시 뭐 몇 개가 전부 다 불에 타고 막 화산 용암에 막 잠기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손해배상으로 메꿔줄 수 있냐. 그런 거는 손해배상으로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의 공포는 몇몇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다 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도 보험으로 커버해 주기가 어렵고요.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보험으로 다 커버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적 손실들은 이제 배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요.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어서 계약이 거래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요. 굳이 그런 돈을 내면서까지 나한테 혹시 모를 위험이 있으니 대비하겠다. 이거 선뜻 못 나서게 됩니다. 다달이 내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보험상품은 여러 사람들한테 판매되어 나가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이 대상이 되는 것의 조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보험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보험상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도 보험 일반 이론을 보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보험의 종류나 아니면은 보험의 역사 같은 것들을 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가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northwestern 입장 3 2 3